안녕하세요. DC입니다. 자, 카페에 해본보니 인벤트동면 배치중인데 캐드파일로 넘기라고 하니 이 메시지가 뜨네요. 이래 만들기도 참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안되게 쏙쏙 잘 만들어 오는지 저거는 어떻게 해냐냐면 한 번씩 이렇게 끝에 이렇게 가로 표시가 되어있는 것들이 있죠, 끝에 보면. 이렇게 되면 이게 래스트 뷰가 돼가지고 실시간으로 변하고 그런건데 이거 내보내기 하면 안 내보내자요. 자, 이거를 뭐 오토캔드 파일을 저장하면 안되죠. 이거는 배치할 때 래스트 뷰를 클릭해서 그러는데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이런거 뜨는거, 이런거 뜨는거, 가로 뜨는거. 뷰 편지 가셔가지고 여기 래스트 뷰 있죠, 여기 체크를 해제해주세요. 이걸 왜 클릭하는지 모르겠는데, 막 이거 클릭하다가, 이거 클릭해제하고, 클릭해제하고 이제 파일에서 내보내기 하시면 저장이 되실겁니다. 아시겠죠? 간단하죠?